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12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투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는 경우입니다. 자 따로 써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브 플러스 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인성형용사가 나올 때는 오브 플러스 목적어를 씁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4 플러스 목적격이에요. 투부정상 안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따로 써줄 경우 즉 문장의 주어나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겸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써주고 싶을 때는 4 목적격을 씁니다. 자 예문 기본 예문부터 보시면 가 주어죠? 어렵대요. 뭐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렇죠? 따로 써준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요. 없으면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안 써있으니까 그땐 일반 주어죠. 누구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써주게 되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할 때도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렵다는 거죠. 얘를 따로 써준 겁니다. 이 투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밑에도 보시면 이것은 책이죠. 그런데 어떤 책이에요? 너가 읽어야 할 책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할 책이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일반 대중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쓰면 for you를 쓰면 너가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떻습니까? step aside는 뭐예요? 비켜섰다는 얘기죠. 그가 비켜섰는데 뭐 하도록? 그녀가 지나가도록이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뭡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히가 지나가는 거죠. 문장의 주어가 푸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겸용하는 거죠.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가 옆으로 비켜서는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써준 거죠. 의미상의 주어를.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가 길을 비켜준 거죠. 되셨죠? 넘어가서 또 보시면은 이제는 패턴 문장 통해서 볼게요. 자, for you to do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얘를 만약에 지우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주면은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얘가 주어네요. is absolutely necessary예요. 그렇죠?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어를 쓴 겁니다. 그가 되돌아올 시간이다. 그렇죠? 그가 되돌아올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가 되돌아오는 거죠. 밑에는요. 이제 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인 nice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for가 아니라 뭘 씁니까? 오부를 씁니다. 오부. 아시겠죠? 그래서 너가 nice하다는 얘기예요. 너가 뭐 하다니? to come to see me. 나를 보기 위해서 너가 와서 nice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사람 성격이 오고 그래서 오부 목적이 오고 왔을 때는 이 오부 you에서 이 you가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you are nice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to come to see me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best thing이에요. 최고의 것은 뭡니까? 너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는 남기지 않았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하도록? 그가 따라가도록. 그 다음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많은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he would be sorry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좀 뭔가 유감스럽다는 얘기죠? 뭔가 유감스럽습니다. 자, anyham. 어떤 해가 그녀에게 발생한다면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때 보시면 이게 가정법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죠? 약간 가정법 느낌으로 어떤 해가 그녀에게 발생한다면 어떤 해라도 그녀에게 발생한다면 그는 아주 안타까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if절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f, any, am 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쓸까요? 네, 바로 지금 he would니까 그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정도가 쓰면 되겠죠. happen, d가 되겠죠. happen, d. 그렇죠? 네, happen, d가 되겠죠. to her. 네, 그녀에게 어떤 해라도 발생했다면 그는 would be sorry죠. 아주 좀 안타까울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문장 더 보시면은 자, 투투용법이죠. 너무 무모해서 무모할 수 없다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for 목적격이 들어간 거예요. 너는 너무 빠르게 걸어서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없다. 따라잡을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합니다. 이때 it은 가 목적어죠. 진목적어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는 또 for 목적어죠. 너가 그의 제안을 reject, 거절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exercise 문장 6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sides 쓰는 뭐예요? 뭐뭐 외에도죠? 자, 뭐 외에도요. 모으는 것과 저장하는 것이죠. 뭐를요? 정보를요.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는 것 외에도 컴퓨터는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죠. 뭐를요? 복잡한 문제들을요. 그 복잡한 문제들은 뭡니까? 한때 took months 있어요. 몇 달이 걸렸던 문제들이죠. 뭐 하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데에 사람들이 행하는 데에 몇 달이 걸렸었던 한때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자, for to죠. 한 나라가 위대해지려면 그 나라는 그 나라는 need not necessarily be예요. 그렇죠? 반드시 클 필요는 없어요. need는 아시니까. 반드시 클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뭐뭐 이지만 비록 그 크다는 것이 is often confounded with예요. be confounded with 하게 되면 뭐예요? 뭐뭐와 혼동되다죠. 뭐뭐와 혼동되다. 뭐와 혼동됩니까? 바로 greatness예요.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다는 거 물리적으로 크다는 것은 위대함과 혼동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죠? 바로 한 나라가 그렇죠? 반드시 클 필요는 없대요. 자, 한 나라는요. may be very big이에요. 매우 클 수 있죠. in point of는 뭐뭐라는 점에서죠. 뭐라는죠? 바로 territory니까 영토죠. 영토와 인구라는 관점에서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and yet be devoided over예요. 그렇죠? 뭐뭇이 전혀 없대요. 그렇죠? 아주 진정성 있는 위대함이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may be very big may be devoid of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한 나라가 매우 클 수 있어요. 영토와 인구의 관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나 한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위대함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there is no 있다죠. 뭐가 있어요? 아마도 no better way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대요. 그렇죠?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외국인이 뭐하는? 외국인이 appreciated 인정하고 감상하는 거죠. 외국인이 그 부요함과 다양성 뭐해? 영어의 부요함과 다양성의 진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이 아마도 그렇죠? 뭐보다? by studying 공부하는 뭐로서 보다 뭘 공부해요? 다양한 방법들 어떤 방법? 쉑스피어가 그것을 사용했던 그렇죠? 그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연구함으로서 보다 그렇죠? 영어의 그런 부요함과 다양성을 외국인이 인정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대요. 자, 그 다음에 it was drizzling a little drizzling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죠?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sidewalk 인도죠. 인도나 보도가 되는 거죠. 인도는 were wet 축축히 젖어 있었고 자, 그리고 as she stood 그녀가 서 있었을 때 어디에? 코너에 서 있었을 때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로 traffic light 니까 신호등을요. 그쵸? 아, for to죠. 이것도 신호등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코너에서 그가 서 있었을 때 그녀는 felt horribly sorry for herself 그녀 스스로를 아주 엄청나게 안쓰럽게 느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m writing 나는 글 쓰고 있는데 at a dark moment 어두운 순간에 그쵸? 그를 쓰고 있고 it is impossible 이에요. 이때 가져오죠? 불가능하대요. 뭐하는 게? 아는 것이 뭘 압니까? 바로 인지 아닌지 바로 인류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불가능하대요. 충분히 오랫동안 그쵸? 네. 뭐 때문에? 바로 what I write 내가 쓴 것 때문에 그쵸? 내가 쓴 아, 이것도 죄송합니다. for, to가 되겠죠. 내가 쓴 것이 출간되도록 내가 쓴 것이 출간되도록 충분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쵸? 지속될 것인지 안 것인지 그 인류가 그렇게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자, 그 다음에 또는 if published 는 가로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이 만약 출간된다면 to be read 니까 읽혀 지기에 충분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아우, 저도 일 끝나고 와갖고 조금 졸립니다. 네, 그래도 힘을 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끝냈죠, 막. 뭐를요? 학교를요. 그래서 it for to죠. 그가 뭐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죠.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원했죠. 그가 살기를 어디에서? 농장에서. 자, 헨리는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would never lose.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의 희망을요. 어떤 희망? of making his oldest son of farmer 바로 그의 가장 큰 형을 농부로 만드는 어떤 희망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았죠.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죠? 이거는 좀 형용편 칠해 놓을게요. 그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렇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바로 그것은 더 어려울 거래요. 뭐 하는데? 그가 그 농장을 떠나는데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